북부의 왕 가족 초상화로 산을 조각해버리는 클라스의 리치가 700억 달러 규모에 그러니까 약 84조의 재벌 매일 20억씩 써도 돈이 넘치게 남아버리는 건데요 옆집에선 크리스마스만 오면 집 지키던 케빈이 이번에는 회사를 지키는 영화 리치리치입니다 신문 배달부가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큰 대저택에 사는 사랑이 넘치는 리치부부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마저도 부티나는 리치리치 리치리치는 리치나 리치나 리치 태어나자마자 가장 부자가 된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충실한 집사 케드버리의 도움으로 부족할 것 없이 자랍니다 정말 잘 컸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게 된 리치 한편 행사장 근처에 있던 아이들은 그런 리치가 신기하기만 한데요 리치 역시 이들을 보고는 관심을 보입니다 리치리치! 부러움 가득한 아이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리치는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저택에서 야구 선수들과 하는 야구보다 친구들과 땀 흘리며 하는 야구가 더 즐거워 보여서일까요? 한편 대화가 한창인 리치 부분 아빠의 귀여운 투정이 이어지는 순간 집으로 돌아온 리치 행사장에서 보는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너무 바쁜 아빠는 패스 그렇다면 학교 친구들은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일단 학교에 가봅니다 학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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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들이 얘는 확실히 안되겠어요 결국 아무도 초대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숨을 쉬던 리치는 일전에 보았던 아이들을 떨립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가달라고 하는데요 다짜고짜 함께 놀자고 하는 부잣집 도련님이 달갑지 않은 아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곧 리치의 도발에 넘어가고 말죠 너무 놀라 얼어버린 아이들 10달러를 만 달러로 받는 클라스에 놀란 것도 잠시 아이들과 리치의 내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쌈짓돈을 다 털어버린 리치는 속도 모르고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결국 상처만 받고 돌아갑니다 아침은 언제나 힘들죠 그때 들어오는 아름다운 선생님 이렇게 상쾌하게 운동을 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빠링크로 바로 아빠를 찾는데요 아빠링크는 언제든 아빠의 위치를 찾아서 연결해줍니다 설사 아빠가 대통령과 함께라도요 한편 저택에 위치한 킬빙 교수의 연구실 사용하기 위해 연구실에 온 리치에게 여러 발명품을 보여주는데요. 수 백만 달러를 날리고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사 기획이사인 로렌스가 찾아왔는데요. 가족 금고 이야기를 듣고는 음흉한 눈빛을 번쩍이며 돌아갑니다. 온 가족이 영국 영원과 티파티를 하는 날. 자신의 삶과 평범한 아이들의 삶의 차이를 겪은 후 이런 행사들이 유독 꺼려지는데요. 이를 눈치챈 캐드버리가 리치를 위한 주머니를 만들기로 합니다. 무언가 수상한 물건을 놓는 퍼거슨을 뒤로하고 비행기는 떠납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리치를 찾아온 캐드버리 캐드버리 덕분에 친구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없는 게 없는 이곳 심지어 맥도날드와 롤러코스터까지 리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최고의 날이죠. 한편 영국으로 향하는 리치 부부는 수상한 상자를 발견하는데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헤어진 리치에게 부모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대적인 수색을 하지만 리치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로렌스는 기쁘기만 한데요. 그런 로렌스에게 들려온 나쁜 소식. 바로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남은 리치의 소식인데요. 그러나 어린 아이일 뿐인 리치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숨에 회사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로렌스. 하지만 리치도 만만치 않은데요. 리치도 만만치 않은데요. 당당하게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리치. 가볍게 로렌스를 제압한 리치. 본격적으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빠의 경영철학을 내세우며 회사를 이끌고. 내친김에 최고의 전문가도 섭외하는데요. 물 만난 고기처럼 사업을 잘 이끄는 리치를 보며 무언가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 로렌스. 먼저 리치의 후견인인 캐드버리에게 리치 부부를 살해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리치의 후견인이 되어 철저히 리치를 고립시켜버리죠. 심지어 저택 전체에 카메라를 달아 모든 것을 감시하고 리치의 출입도 통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이 보고 싶은 리치. 여전히 부모님의 행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걱정되는 마음에 로렌스를 찾아가기로 하는데요. 한편 로렌스를 도청하던 킴빈 교수는 이들의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되고. 리치를 연구실로 데려갑니다. 치약 속에 약품을 숨겨 캐드버리에게 전달하는 리치. 치약 속에 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캐드버리 괜찮을까요? 누군가 창설을 통해 나오는데. 캐드버리? 의외로 성남자였던 캐드버리. 기쁨의 재회 후 집으로 갈 수 없는 이들은 글로리아의 집으로 가는데요. 한편 리치 공고에 집착하던 로렌스는 킴빈 교수를 찾아가 협박합니다. 공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리치 부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방법을 찾으라 다그치죠. 그리고 망망대에 어딘가. 리치의 믿음대로 살아있던 리치 부부. 여러 시도 끝에 아빠 링크를 고치는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아빠 링크에 접속한 리치는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빠 링크의 존재를 들키는데요. 그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 전 연결이 끊기게 되고 리치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집으로 갑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들도 함께해요. 우선 집 앞에 경호원부터 처리합니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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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들어가 킴빈 교수의 도움으로 주위를 돌리고 그 사이에 감시 카메라를 꺼버린 후 드디어 방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로렌즈의 덫이었습니다 풀로 남은 연구실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챙기던 킴빈 교수 리치 일행이 쓰레기 처리 기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킴빈 교수가 나섭니다 리치 일행과 반대로 행복의 웃음을 짓는 로렌즈 드디어 금고안에 들어가는데요 여전히 어수선한 연구실 기계를 꺼였는데 하필 절체절명의 순간 날아오는 로봇벌 기계에서 나온 리치는 부모님을 구하러 금고로 갑니다 챙겨온 걸 확인하는데요 이건 같은 시각 그때 리치가 나타납니다 너무 멀쩡하죠 리치와 부모님은 틈을 타 도망갑니다 로렌즈 역시 끈질기게 뒤를 쫓죠 간신히 손을 미치고 하지만 포거슨의 막무가내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믿음직한 캐드버리가 해결합니다 리치 가족에게는 다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주인공 맥컬리 컬킨의 리치 리치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부자라는 설정을 이용한 코미디 그리고 킨빙 교수의 발목품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어리지만 다 가진 리치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돈만 많던 리치가 친구를 만들고 부모님을 구하고 악당을 물리치면서 마음까지 채운 진짜 부자가 되는 이야기 리치 리치였습니다 복부의 왕